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회의 김승훈이에요 네 이번에 재보궐선거 앞으로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어요 한 달 조금 안 남았고 이제 3월 9일 어제 초안이 사실 아까 전에 초안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굳이 이거 ppt로 만든 이유는 좀 그냥 깔끔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ppt 화면을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 ppt 화면을 가면 여기 서울 중심이라고 써놨죠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내가 딱히 그렇게 판도 분석까지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렇고 자 개인 방송에서는 사실 이 편파 중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 예를 들자면 나는 어느 당의 당원이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엄마가 더민주 당원 가입이 돼 있더라 나는 상관없거든요 엄마가 더민주 당원에 가입되니까 꼭 선거 때마다 나보고 하는 말이 누구 좀 찍어줘라 약간 이런 말인데 나한테 꼭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중립이거든 몰라 뭐 하다가 당원에 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 뭐 그래 망치 부인님이야 남편분이 그 시의원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가 치시겠지만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뭐 비판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망치 부인님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의 지지 정당이 있으시겠지만 뭐 나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근거 없이 비방하면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어 근거 없는 비방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선거법 위반만 되느냐 이렇게 사실 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비방하는 수위를 수위 조절 못하면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먹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송인들이 이제 그런 비방 발언들을 사실 유튜브에 남길 수가 없어요 그 정치인들 유튜브 채널 보면요 그 정치인들 채널 보면요 그 노란 딱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익 창출 안 되는 채널들 많아 어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 재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에요 전국이 동시에 치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4월 2일하고 3일도 알고 있고 본투표가 4월 7일이니까 투표 시간이 보궐선거 할 때는 2시간 더 줘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시간대에 투표를 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둘 중 하나에요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니까 일찍 출근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서 좀 일찍 나와서 투표를 하고 가든가 어 아니면 이제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직장 근처 가서 할 수 있잖아 음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투표 확인증 받아가지고 그 출근 이제 직장에서 그 업무 시간 관련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물론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원래 본투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본투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전투표 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분산시키려고 난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했었고요 아마 또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PPT 색깔은 칠판 색깔을 만든 거지 특정 정당의 색깔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이번 4월 재보건 선거는 2일과 3일에 사전투표가 있고 4월 7일에 본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요 선거권은 투표 당일에 다음 날까지 생긴 사람들이 선거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개표가 다음 날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 개표는 다음날 새벽까지 가기 때문에 다음날 생긴 사람까지 투표권을 줘요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만 19세 이상이 아니라 만 18세 이상까지도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003년 4월 8일생까지 그러니까 그 그 2021년 그러니까 2003년 4월 8일생이면 사실 고3들은 선거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못할 거예요 생일이 빠른 고3들은 투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번에 다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그 권리 등의 실시 사유 기한 한도는 2021년 3월 8일이었어요 이제 끝났어 응 3월 8일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 사유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간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김진애 전 의원이 이제 이번에 그 출마하겠다면서 아직 단일화 협상은 아니지만 의원직의 사퇴를 했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의원회의에서 또 권리 자리가 생기겠지만 이번에 김진애 의원에 대한 공석은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요 비례대표는요 재보궐선거로 매우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로 매워요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로 매우지만 비례대표는요 그 당에서 그 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 순번이 내정돼 있었던 사람이 그 빈자리를 승계를 해요 그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당을 찍잖아요 각 당에 그 비례대표를 몇 명을 줄 것인지를 그 투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세 자리를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원래 1번이었는데 사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었던 그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이제 이역받았어요 비례대표는 그렇게 매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걸석이 없어요 사실 총선이 총선한지 1년도 안됐고 총선이 1년도 안되가지고 사실 4년 임기짜리 국회의원들이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거에요 실질적으로 몰라 이번에 선거가 만약에 4년 임기였으면 몰라요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되면요 임기는 내년 여름까지에요 내년 여름까지 한 1년 한 그래 한 1년 3개월 1년 3개월 정도의 임기라서 사실 그렇게 그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할 만큼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선거에서 이제 어떤 걸 고를래요 뭐 이런 게 있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요 3선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했다가 국회의원 또 할 수도 있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처럼 음 그리고 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의원직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는 해당직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는 의원직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의원에 출마하는 일은 거의 없죠 으 어쨌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의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되면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인수위원회가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그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죠 당선 의원은 당연히 의원도 잘리겠지 그 그래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현직 의원이 당선된 적은 여태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현직 의원이 당선되면 이제 대통령직 인수가 시작되면서 이제 궐석이 생기고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에서 메우면 되겠죠 아 물론 비례대표면 바로 메우면 돼 자 어쨌든 그래서 당선이 되면 해당 인원을 구축한다는 거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 재보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번에 서울하고 부산이 잡혔어요 보통 광역자치단체장은 재보궐이 잘 없는데 이번에 서울이랑 부산이 한꺼번에 잡혔어 물론 이제 서울같은 경우는 10년전에 재보궐을 한적 있죠 그리고 그 10년전 재보궐선거를 제공했던 장본인이 이번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잘 마주 그냥 볼거리가 많아요 박원순 전 시장이 임기 중에 자살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이번에 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고 사실 공교롭게 공통적인 문제에 좀 약간 연루가 되어 있었죠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래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사법 과정을 밟고 있고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죽은 사람이라 뭘 더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뭘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당선 무효가 됐고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당선 무효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의원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요 흔히 말하는 그 도의원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의원을 말해요 자 이번에 다른 광역시의 의원들은 없고요 서울시의원하고 다른 도의원만 궐석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그 생각보다 거리가 좀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이 의석 이런 숫자는 되게 적은데 서울특별시장이랑 부산광역시장이 한꺼번에 지금 다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음 유권자가 거의 엄청나죠 유권자가 천만명은 안되겠지만 이번에 그 부산 서울하고 서울이 900만 부산이 600만 뭐 그쯤 되니까 흐흐흐 이 이번 선거에 인구 1500만명의 생활이 달려있다 어 생존권이 달려있다 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좀 그 병으로 뭐 죽거나 그래가지고 거리가 된 경우가 많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래 임기 중에 죽는 거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임기 중에 그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애초에 건강이 안 좋으면요 그전에 출마를 안해요 근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요 이제 나이 들면 나이 들면 좀 약간 숙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니면 이제 이 이런 임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요 사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그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건강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 있거든 막 그 혈압 올라가고 응?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음 임기 중에 진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긴 있어 응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응 자 그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피선거권 상실도 있네 응 그렇고요 자 현재 서울특별시장 예비 등록 현황을 보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력의 박영선 후보가 예비 등록을 했고 잠깐만요 옷의 운이 아니라 옷의 훈인데 응 네 전 서울시장이 이번에 재보거로 또 나왔다 응 그리고 서울시장 홍 후보에 출마한 적 있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네 이번에 나왔고요 그 김진애 후보 응 전 국회의원이죠 이제 비례대표 사퇴 엊그제에 사퇴했죠 응 그리고 좀 이제 주요인물들은 내가 이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씨 아니면 뭐 국가혁명당의 허경영씨 자 배영주씨는요 왜 여기 단독으로 해놨냐면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하고 나온거라서 응 그렇게 됐구요 그리고 기타 예비 등록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오태양씨 이수봉씨 김진아씨 송명숙씨 김대우씨 등이 있고 신지씨 도입씨 황철웅씨 등등 뭐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자 부산은 이 예비 등록한 여섯 명이 그대로 최종후보로 갈 것 같아요 부산은 아마 단일화 단일화 이런거 거의 없는 것 같아 응 그럼 이제 서울 서울특별시장의 각 당의 최종후보는요 음 일단은 3월 8일까지 단일화 과정에 반영한 상황이 있다면요 그 시대전환 쪽에 조정훈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더민주의 박영선 후보하고 이미 단일화 협상이 끝났어요 일자 단일화 협상이 끝났고 그래서 단일화 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금태섭 후보하고 이미 단일화 협상을 끝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제 김진애 후보랑 단일화 협상이 아마 이거 유튜브로 중계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협상은 음 사실이 있었어요 했는데 일단은 서로 일단은 신경전만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실 내가 맘 같아서는요 그래 그 후보들의 이 토론 있잖아 이 후보들의 이 토론회를 나는 이 한번 중계를 해보고는 싶은데 중계를 해보고는 싶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 이 토론 프로그램이 그 지상파 케이블 그 송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거를 좀 그 나중에 이거를 그 약간 내용을 딱 올려면요 사실 내가 자체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그대로 송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ppt를 요약을 해가지고 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번거로워요 사실 그런 선거 시즌 때 그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면 사실 그게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거든 우리나라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애 후보가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직을 스타트를 했고 박영선 후보와 하고 이제 단일화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오태향 후보가 정책협의를 녹색당하고도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 그 미래당 오태향 후보는 정의당하고도 정책협의를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정의당이 이럴 때 정책협의 안 하고 단독으로 호보를 내지 근데 이따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의당은 이번에 보궐선거에 공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뭐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이 같은 당의 여성의원에게 성추행을 했었죠 피해의원이 나하고 동갑이던데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원래 정의당은 항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제일 야당이든 항상 깠잖아 근데 막상 그렇게 까던 자기들이 이번에 성추행 혐의 이게 다니까 그러고도 다른 당들은 후보 낸다고 이게 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후보내면 똑같은 똑같은 꼴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르다 해가지고 이번에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씨 오세훈씨는 서울특별시장을 두 번이나 한 이력이 있어요 일단은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당선이 됐고 2010년 지방선거 때 또 한 번 당선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임기 도중에 시민투표 참가 저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죠 그 무상급식권과 관련된 투표죠 근데 사실 이번에 당선이 될 경우 3선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1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랑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 다 이 오세훈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2011년에 그래서 이제 오세훈씨가 사퇴를 했어 사퇴를 한 다음에 그 재보궐선거가 2011년 가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그 박영선씨가 당시 박원순 후보하고 먼저 단일화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박영선씨는 민주당이었고 그때는 박원순 후보가 이때는 무소속이었거든 이때 무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역시 안철수씨도 이때 무소속이었거든 이때 무소속이었는데 결국 단일화를 했고 그래서 그 그때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야권 단일후보라고 따로 이름을 내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나와서 당선이 됐고 그 이후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민주에 그 더민주에 이제 뭐냐 그 입당을 했죠 뭐 그렇게 된거지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 오세훈씨의 시장 사퇴로 인해서 어 마우스 포인터 안보이나요? 음 이걸로 레이저 포인터로 아니 펜으로 할게요 그 공교롭게 이 오세훈씨가 사퇴를 하면서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여기 박원순 전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이 급식 때문에 사퇴를 했다가 음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원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음 근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네 X를 눌러 조율을 표하십시오 가 되면서 결국 두 사람 다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이 단일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음 누가 될지는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음 이렇게 했고요 그 그래서 PPT는 여기까지고 음 PPT는 여기까지고 어 어쨌든 음 이번에 되게 재밌는 상황이야 하여간 이번이 그런 되게 재밌는 상황이고 좀 뉴스를 좀 그 한번 좀 찾아보자면요 예 뉴스 좀 보면 정치 뉴스 사실 그래 어 그래 좀 솔직히 정치 뉴스 좀 보기 싫어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야 뭐 그럼 보지 말든가 응 근데 컨텐츠를 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세훈씨랑 안철수씨 그 200% 갈까 아니면 200% 갈게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호텔에서 있어 것도 음 아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이제 단일화를 하는데 어 그래 시작부터 신경전이 엄청났다고 하죠 참고로 나는 그 토론회 영상은 아직 안 봤어요 어 근데 사실 그래 경쟁력 자체는 잊을 수 있어 근데 오세훈씨는요 그 고민정 의원한테도 선거에서 졌잖아 그 정치 정치 초보였던 그 고민정 의원한테도 졌는데 음 참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삼자 대결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질 게 뻔하다 음 단일화 못하면 둘 다 진다 이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팝콘각이기 때문에 팝콘각이기 때문에 좀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팝콘각 제대로 뽑기 위해서 음 음 그래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 이제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못하면 질 게 뻔해 음 그래서 단일화 정신의 입각 후보 등록일 이전의 절차를 마무리하자 왜냐면 후보 등록하고 나서는요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 사퇴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하면서 자기를 지지해줬던 유권자들한테 이 후보를 지지해달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할 수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일단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음 어쨌든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였다 잠깐만 근데 서울 시민들도 진짜 웃긴다 그 뭐냐 그 무상급식 그거 갖다가 음 초등학생들을 갖고 놀았던 사람이 시민 여론조사로 경선 후보가 된다 에이 그 당내 최종 후보가 된다고요 그 유권자들 누구야 응 나는 개인적으로 그 무상급식을 아니 이거는 학생들의 교육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는 무상급식은요 급식 그 학교급식은요 단순히 먹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을 갖다가 애들을 운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인성적인 면에서 사실 나는 그 오세훈 후보의 점수를 나름 깎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세요 나도 시민 투표 안 했거든 응 나 그 시민 투표 있는 날요 일단 낮에는 내가 서울에 없었고요 그 밤에는요 아는 형이 청첩장 준다고 그 뭐냐 치맥 먹으러 오래 그래가지고 갔지 그래가지고 그 치맥 먹는 날에 치맥 먹는 동안 시민 투표 끝났어요 투표를 안 올라가가지고 사퇴했어 뭐 그래요 그렇고 이제 뭐 그래 그 야권 단일 후보 더 적합한 사람을 묻자고 하면요 좀 그런 여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인물들 그런 그러니까 누가 더 적합한가 국민의당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자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 모드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 시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당은 당원의 규모가 적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제1야당인 만큼 그 당원들을 선거인단에 다 넣어버릴 거잖아요 그렇고 근데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일단 지지가 쬐끗 높거든 농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덱 단일화 후보를 누구 지지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회창을 이길 사람으로 보는가 그래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디테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숫자 싸움의 이면에 표계산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기호 2번이냐 기호 4번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 입당을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기호 1번에 2번을 달았으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가 되면 근데 사실 그래 국민의당은 그 단규모가 단규모가 작지만 이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훨씬 그 규모는 적어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 뭐냐 기호 번호를 바꿔서 나갈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치적 영향력을 보자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기호를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는요 이건 조금 약간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원순 후보가 기호를 저기 아주 그냥 뒷번호로 해서 나갔잖아요 약간 단일후보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음 기호 기호 2번을 그 밀어붙인다고 서울시 연립정보 구상 근데 사실 연립지방정보 이런거 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1년인데 어차피 해봤자 1년이거든 당의 합당이나 통합문제 근데 모르겠어요 안철수씨가 전에 바른정당하고 합칠 때는 바른정당은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 당 색이 좀 약했잖아요 그런데 네 좀 좀 그렇지 음 어쨌든 둘이 단일을 하는 거는 뭐 좀 그 그렇다고 하고요 솔직히 적합하냐 적합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음 자 이걸로 한번 볼까 근데 야권이 단일화하면 그 우세할 수 있다 삼자구도일 때는 그 박영선 후보가 우세할 거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있네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46.2% 그리고 오세훈으로 단일화돼도 43.1% 근데 이때는 박영선 후보가 한 39% 그 지지를 받는데요 단일화가 안되면 박영선 후보가 35.8%로 떨어지는데도 1등이에요 음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음 현재까지는 그 안철수 씨가 이제 지지도가 좀 더 여론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보는데 근데 문제는 당의 힘은 국민의 힘 쪽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힘이 사실 이걸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하게 될 경우 음 국민의 힘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 힘이 자기네 그 정당의 그 규모가 그 자존심이 용 그 받아들일까 내가 보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지도 경쟁력 이런 거 왜냐면 이게 그 과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10년 전의 과오 음 어? 음 어 여당은 단일화 단일화 하기로 했어요? 아 3월 17일이 한다고? 잠을 3월 17일 하면 빨리하네 음 일단은 토론회 두 번을 하고 서울시민이랑 당원 투표 음 어 투표로 하기로 했구나 지금 오히려 그거네요 단일화에 대한 그 관심 쪽은 저기 그 보수 보수 쪽 단일화 쪽이 되게 핫 이슈인데 단일화 진도는 오히려 이 여권 쪽이 더 빨라 다음 데서는 제발 보여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현재요 단일화가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가 이제 메이저 4명이잖아 그래? 그 김진희 후보까지 메이저를 볼게요 왜냐면 더민주에서 파생된 그 민 그 민주 진영의 야당이기 때문에 음 그쪽에서 파생된 당으로 보고 국민의당은 사실 중립이긴 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오세훈씨 같은 경우는요 당 소속 정당이 힘이 강한데 오세훈씨는 10년 전에 과오가 있죠 학생들의 교육권을 놓고 그거를 시민 투표로 붙인 그게 과오가 있지 사실 그것 때문에 단일화 실패하면 오세훈씨는 랭킹이 3등이에요 응 지금 여론 여론 지도 3등이야 그리고 그 안철수씨가 지금 랭킹이 2등인 이유는요 사실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그런 뭔가 과오를 저지른 건 아직은 없거든 안철수씨는 여태까지 전껏 없어 특이해 아직 1등 아니에요 단일화 실패했을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현재까지는 그 여론조사 1등이에요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그 근데 이제 오세훈씨랑 안철수씨가 이거 퓨전 이거 하면 네 그 퓨전의 효과가 그 퓨전의 효과가 좀 발휘가 된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 두 사람의 이 단일화는 그 드래곤볼에서 퓨전 한번 성공하면 30분밖에 안되잖아 그러니까 선거 하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일화하는 거지 합당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도 그거야 그 개인적인 정 그러니까 오세훈씨 같은 경우는 10년 전 과오 때문에 사실 이 때문에 개인 그러니까 당 네임드 다 빼놓고 개인으로만 보면 후보 후보 개인으로만 보면 안철수씨보다 딸릴 수밖에 없어요 10년 전 과오가 있어서 근데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그래 아직 그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사고를 친 적은 없어 오세훈씨처럼 사고 친 적은 없어 근데 당이 이미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서로 지금 뭔가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양보를 하려면 뭔가 큰 거를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위해서 어떻게 서로 말로 싸울 것인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야 무조건 단일화 할 것 같지는 않고 하더라도 엄청난 그 후회증이 있을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막 그 표정을 하는데 헤헤헤헤헤 막 웃으면서 막 손으로는 악수를 하지만 악수를 하지 않는 다른 왼손으로는 법규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지 음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스타크래프트에서 음 스타크래프트에서 사실 그거죠 그 사라 캐리건이 그 유이디를 꺾기 위해서 유이디를 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레이너 특공대랑 아크티러스랑 잠깐 손을 잡았잖아요 물론 그랬다가 배신 때렸지만 배신 때리고 그 에드문드랑 피닉스 둘 다 죽였지만 음 피닉스한테 브루들링 날렸지만 근데 흠 그러니까 그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만약에 그 그 둘이 단일화를 하더라도요 국민의힘이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한테 브루들링을 날릴 수도 있다는 거야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뭐 어쨌든 뭐 그냥 내가 비유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이게 정치 컬러가 솔직히 국민의힘 쪽에 맞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정당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지하는 후보는 딱히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씨는 반대예요 오세훈 씨는 10년 전 무상급식 때 이후로 나는 저 사람은 뭐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약간 딱 그 느낌이 확 왔어요 10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의 그 교육과 관련된 그 급식은 이거는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고 교육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용서가 안 될 일이에요 어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걸로 이제 시장직을 걸었고 시장직을 사퇴를 했잖아요 그로 인한 보궐선거 때 그 박영선 씨랑 안철수 씨가 둘 다 원래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결론적으로 박원순 씨랑 이제 단일화가 됐었지 왜냐면 박영선 씨는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그때는 박원순 씨가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씨 안철수 씨도 둘 다 이제 박원순 씨랑 손을 잡았었고 그 이후에 박원순 씨가 선거 끝나고 더민주에 있다 그랬죠 응 그랬었고 공교롭게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세 명 다 박원순 전 시장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그거예요 오세훈 씨 박원순 씨 박영선 씨 안철수 씨 이 네 명은요 10년 동안 지금 얽힌 인연이야 한 명은 죽었지만 네 명이 10년 동안 얽혔어요 인연이 음 그래서 어쨌든 현재 단일화 진행 속도는 저기 오세훈 안철수 라인보다 지금 박영선 긴진회 쪽 라인이 단일화 속도는 지금 더 빨라요 이미 투표 방식이 결정됐대잖아 여기는 음 여기는 이미 투표 방식 결정이 끝났어 음 이제 토론회로 자신의 영향만 어필하면 되는 거야 음 여기는 일단은 서로 방문을 했는데 일단 서로 못 만났대 서로 못 만났고 근데 이 후보 등록 마감은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일 17일에 단일화 하겠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 어쨌든 뭐 어쨌든 이 단일화 진도는 현재까지는 그 민주진영 쪽이 단일화는 더 빠르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약간 그 체급이 안철수씨에도 국민의당의 그 체급이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씨의 그 국민의당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거야 중도진영이잖아요. 뭐냐 이쪽에 있다가도 그 나왔었고 이쪽에도 있다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본인은 안철수씨는 지금 중도진영인데 그 김진혜씨 같은 경우는 더민주에 협력하는 야당이에요. 그 당은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른 거죠. 중도진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세세한 의견이 달라서 열린민주당이 이번 지난번 지난번 총선 때 따로 나온 거지만 사실 그 국회에서 뭔가 의결 붙이고 그럴 때 보통 더민주랑 열린민주랑 그 같은 라인을 탄다는 거지. 친박년대 그쪽하고는 컬러가 완전 반대지. 응. 어쨌든 응. 그래서 근데 이쪽은 되게 합의를 빨리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랑 열린민주는 색깔은 똑같아. 색깔은 똑같고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 약간 그런 분석이니까. 일단은 체급 차이는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래도 열린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단규모는 커요. 열린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당보다 체급이 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씨씨는 순전히 개인 역량이 다 캐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거물인데 당으로 보면 거의 내 내당 중에서 체급이 제일 꼴등이야. 응.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이번에 의원 한 명도 없거든. 의원에 한 명도 없어요. 응. 열린민주는 저는 그래도 몇 명 있지. 응. 그리고 이번에 그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당에서 비례 1번이었는데 이제 이거 이제 출마에 집중을 하겠다고 지금 비례대표 같은 당의 같은 당의 그 다음 순번에 넘겨줬죠. 응.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은 사퇴를 하지만 그 뭐냐. 국회의원 사퇴는 하더라도 이제 그 그 빈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구면 보궐해야 돼요. 근데 비례대표는 그냥 그 뭐냐. 또 그거죠. 그 당에서 또 후보를 내는 게 맞는가 싶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국민의힘 쪽도요. 그쪽은 이미 대통령 선거 할 때부터 그 관련 문제가 있었어요. 그 홍준표 씨라고 그 그 돼지 그 발정제 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의당은 그 두쪽 당을 그래서 다 까잖아. 두쪽 당을 다 까는데 정의당은 정작 자기네도 지금 그거 되니까 게임 끝났지. 응. 근데 국민의힘은 어정쩍 넘어가려고 한 거고. 응. 근데 이제 그거지. 그 수사가 끝나버렸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응.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못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나라 정치판은 다 개판이에요. 응.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찍을 사람은 한 명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그래서 여성이 나온 거잖아. 이쪽은. 남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내가 나오면 찍겠다고요? 근데 내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심지어 나는요. 그 뭐냐.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 아마 3,000명 서명 받아야 되는데 그 3,000명은 못 모아. 응. 3,000명은 모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 권리당원이 15만 명 대 2,500명이야? 응. 흠. 아니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당원 규모에 관계없이 전 당원 투표를 표결 결과에 반영하겠다. 응.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음. 어쨌든 음. 그래도 이쪽 민주진영의 단일화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 큰 큰 약간 서로 상처 스크래치 안 내고 하는 거 같긴 하죠. 음. 어쨌든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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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냥 이 기회에 당 다시 합치자 이거는 바로는 아닌 것 같고요. 음. 흠. 어쨌든 둘이 그래도 어깨동부까지 했네. 이쪽은 진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보수야권은 서로 자존심 대결이 좀 센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 진영이 단일화가 좀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약간 그 자존심 문제예요. 그 싸이어인들의 그 긍지 있잖아. 그 베지터 베지터가 내세우는 그 싸이어인의 긍지 약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 흠. 어쨌든 그렇고 그 하여간 근데 지금 이미 난리가 난 게 서로 그냥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뭘 어떤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퇴하래. 음. 참 그 우리나라 정치파는요. 그냥 개판이에요. 음. 아 이재명 지사는 그거 하나 보네요. 일단은 내년 대통령 경선에 나가겠다고 하네요. 왜냐면 아마 이 각 정당별 대통령 경선은 그 오래 해야 돼요. 투표할 생각이 없으면 이거는요. 기권은 안 돼요. 기권을 하면요. 그 투표 참여한 생각들 중에 지지율 반영이 안 돼요. 음. 기권하고요. 아무도 안 찍는 무효하고는 달라요. 그 가서 그러니까 그거지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 허경영씨한테는 표를 날려도 아마 당선이 안 될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도 행복해지고 음. 그러니까 완전히 군소후보한테 표를 찍어버리면요. 그러면 그 메이저한테 아무도 안 찍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그거 있어요.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제일 1순위로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1순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다음 가장 강력한 사람을 찍으면 돼요. 떨어뜨릴 수 있는 1순위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찍어주는데 좀 생각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음 음 아 이낙연 의원은 지금 당대표는 사퇴했죠.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만 떨어뜨리면 되거든. 그 예전에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 그렇습니다.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음 근데 이제 그거지 그 당내 경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도지사 시장 이런 거 사퇴는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최종 등록할 때 사퇴하면 되겠고 아 그런데 못 떨어뜨렸다는 게 함정 그 이정희씨가 너무 그 약간 돌연변 이라고 그런 거고 그거는 그렇고 음 근데 참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그거죠. 그 대통령 선거도 1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경선의 흐름으로 가는데 그 이 경선의 흐름이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졌어요. 거의 그 뭐냐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세균 총리는 총리로서 지금 방역 역할을 집중을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보통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나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까지 그 총리직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은 대통령 선거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낙연 의원은 지금 당대표만 사퇴했거든요. 당대표만 사퇴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나중에 이제 당내 후보로 최종 지명되면 그러면 이제 지사직을 내리겠지. 그 그 시점에 근데 다만 이제 내년에 대선이 그 내년에 대선이 지방선거보다 조금 먼저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그 최종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면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지역보다 좀 한 몇 달 정도 도지사가 이제 공석인 상황이 좀 이어지긴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 몇 달 뒤에 재보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보궐을 따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올해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에 한 번밖에 안 해. 내년에는 일단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 박영선 씨랑 김진애 씨도 그렇고 오세우 씨랑 안철수 씨도 그렇고 서로 서로 뷰 서로 이 에이 손 이렇게 나오지 뷰 전 이거 뷰 전 이거 하면 아니 괜히 퓨전 포즈 따라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뷰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자 비유를 할게요. 손오천하고 트랭크스 그 퓨전을 안 하더라도 둘 다 슈퍼사이언인은 가능했죠. 근데 둘이 퓨전을 하면 슈퍼사이언인 3이 될 수 있었죠. 슈퍼사이언인 3이 될 수 있었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파워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손오공하고 베지터도 베지터로 합체했을 때는 엄청난 압도적인 힘이었는데 너무 압도적인 힘이었던 나머지 갖고 놀다가 원래 숨겨진 계략으로 안에 가서 흡수된 애들을 다 꺼내오긴 했지만 다 꺼내오긴 했지만 나중에 밖으로 나와서 합체 안했던 거를 후회는 했었죠. 결국 자기들 힘으로는 다 못하고 원기용 모아서 끝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야기는 그거예요. 각자의 자존심을 양보를 양보를 하고 퓨전을 할 수 있느냐 퓨전을 못 하느냐 약간 그 차이예요. 이게 그건가 그 일단은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퓨 전 하 이건가 퓨전 퓨전 핫 이거 썸네에 갈게요. 이거 퓨전 이거 썸네에 갈게요. 어쨌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선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거 이러면 좋겠네요. 퓨전 퓨전